루키 로빈슨 얼과 1대1을 시도하는 하든 아 쉽게 뚫리지 않네요 계속해서 몸으로 막아내는 로빈슨 얼 제임스 하든을 결국 막아냅니다 45도에서 크리스포 아 알까기를 시전하고 점프슛까지 성공합니다 역시 포인트 갓으로 불릴만한 번뜩이는 드리블이었네요 그리고 전매특허 미들슛까지 아 충격먹은 피닉스 벤치존 보세요 다 놀랐습니다 유유히 백호트하는 크리스포 잭라빈 샤크락 8초 남은 상황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그대로 점퍼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점퍼를 성공시키는 잭라빈 결국 리드를 8점 차로 벌리면서 클리퍼스가 더 따라오기 힘들게 되었네요 파쿤도 캄파즈의 속공 상황 이걸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합니다 아 정말 멋진 장면 손을 바꾸면서 더블 클러치를 넣어버리는 파쿤도 캄파즈 트레이형 스크린을 받고 곧바로 3점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존 콜린스가 트레이형에게 이번엔 딥스리인데요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트레이형 수비수를 날려보내고 딥스리인데요 세번째 3점슛까지 포르티스를 상대하는 영 스텝백3 네번째 3점슛도 성공합니다 이번엔 크로스오버 드리블유 사이즈 스텝백 딥스리 이것마저 성공시키면서 일곱번째 3점슛을 성공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일대의 상황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은 공 하지만 풋백 슬램으로 마무리합니다 데이비스의 집중력 데이비스 공을 살짝 흘릴뻔했습니다 이걸 왼손으로 백보드를 맞추고 셀프 엘리옵으로 연결시키는 갈매기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이번에도 데이비스 스텝백 점퍼로 수비수를 손도 못쓰게 만드네요 이게 정령 빅맨의 무브가 맞습니까? 아 정말 멋진 동작을 보여줬던 갈신 갈매기 카멜로 앤서니 공을 건네받고 곧바로 3점 올라가는데요 앤드원까지 만들어냅니다 르브론 제이비스가 좋아하네요 앤서니 데이비스 트리플팀이 오자 밖으로 빼주는데요 카멜로 앤서니 빙하기를 불러오는 남자 역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드레이먼드 그린 라멜로보를 상대합니다 공을 놓치는데요 아 여기서 트래블링이 불리네요 여기서 수비에게 걸렸는데 이것이 아마 트래블링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심판 판정에 약간 어이없어하는 드레이먼드 그린 계속 항의를 해보는데요 아 심판에게 박수를 친 행위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맙니다 허 감독도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이죠 심판 판정에 계속해서 항의해보는 드레이먼드 그린 라멜로볼이 공을 흘립니다 여기서 공을 뺏어내고 스테펀 커리가 아 뒤에도 눈이 달렸나요 어떻게 봤죠 정말 완벽하게 백패스를 성공시키는 스테펀 커리 조던풀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2쿼터 끝나가는 상황 쿠민가가 던져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 나고 말았네요 아 마일스 브리지스 여기서 왜 파울을 했을까요 시간도 없고 거리도 멀었는데 말이죠 이 광경을 본 마이클 조던은 또 한 번 빡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불필요한 반칙이었습니다 자이투 3개를 내주고 마는 상황 드레이먼드 그린이 바운스 패스를 줬는데 아 여기서 걸려 넘어진 폴 라멜로볼이 다소 과격한 행위로 테크니컬 파울까지 받아버리고 맙니다 심판 판정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라멜로볼 결국 벤치로 들어갔네요 볼이 우브레를 받고 우브레이 3점 들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샬롯 스테펀 커리가 마무리를 짓나요 벵크 샷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결국 다시 역전해버리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 딥3 로고3 하면 스테펀 커리죠 아 당연하다는 듯한 세리머니까지 속공찬스를 맞이한 우브레 여기서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마는데요 우브레 무슨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 여기서 수비가 밀었다고 살짝 어필을 해보았는데 이게 테크니컬 파울로 불리고 말았습니다 다소 소프트한 콜이 아닌가요 우브레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 그리고 퇴장까지 당하고 맙니다 맥다니엘스 디그린을 상대로 어렵게 올려놓는데요 여기서 반칙이 일어납니다 아 그런데 살짝 위험했던 상황 커리가 라멜로볼에게 깔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리바운드 경합 과정이었죠 아 크게 떨어진 커리와 라멜로볼 하지만 커리가 밑에 깔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일어난 커리 그래도 살짝 아픈 모양입니다 로지어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점프볼 아 중요한 점프볼을 로지어에게 뺏기고만 드레이먼드 그린 아 중요한 점프ome explains 더욱 이런 입장에 가졌고 아 중요한 점프고 조금 더ikum 아 중요한 점프고 들어줘서 그린의 성능 테크니컬 파울러